감사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목이 잠겨가지고 계속 안 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있는데요 감동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축제 분위기가 있고 승교사 파종인데 마음이 잠잠하고 평안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12월 31일 되면 임명식 청직이 임명식을 하는데 또 승교사 파종 받네? 또 승교사 파종 받네? 몇 년을 받다 보니까 진짜 승교사 파종을 받는 시간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출국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얼떨떨하라고 잠잠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아프리카 간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 믿어지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케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케냐를 왜 가냐고 마음이 어떻느냐 긴장되느냐 지금 상태가 좀 어떻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잠잠하고 그냥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이고 진행 중에 있고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인도 받아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또 올 수도 있고요 주니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케냐 굉장히 오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고만 해서 은혜의 여정 속에서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세계보금만을 위해서 그런 우리 모든 은혜교회 랩런트들 또 중직자 성노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시대가 글로벌 시대고 2, 3, 7 시대입니다 또 이번에 갔다가 언제 오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못하면 랩런 대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달에 올 수도 있고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승교사 파송한다 했을 때 너무 거창하게 축제고 또 감동이고 그런 것보다도 담담하게 그냥 자주 파송하고 세계 현장으로 랩런트를 파송하고 세계보금만을 그냥 평상시 일상처럼 누리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 올인하고 그 일에 우리가 전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세계보금만을 주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 받으면서 핵심 때 말씀 받으면서 역시 우리가 흐르고 있는 이 본부 말씀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세교에서 47장 37장 우리 교회에 한 번 말씀 붙잡고 현장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러한 강단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 일에 제가 케냐 가서 망대를 세우고 이 강단이 흘러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러 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따로 남원의 목표를 한 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 없고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서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중동 그리고 나중에 브라질까지 2, 3, 7 나라까지 가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통로를 만들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전 세계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쓰임받아야겠다 그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함께 모여서 한 교회로 같은 지체로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은혁 안에서 비전 붙잡고 생명인도 받고 2, 3, 7로 흩어져서 그래서 각자 현장에 맡겨진 나라에 가서 망대를 세우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단 한 번의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말씀 중에 세계 교구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말씀하는 가운데 나는 아프리카, 케나에 대교구를 세우러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은 우리 은혁교를 통하여서 2, 3, 7나라 현장에 각 나라에 한 나라씩 맡아서 한 직을 맡아서 배경되어주고 밀어주고 구도의 랩라운드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는 오직 이 일에 쓰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거기 가서 미션을 받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 3월에 여기 교회에 오게 되었고 만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에 있으면 사람이고 일이고 만나면 부딪힐 수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또 지나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결론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사건, 상황, 만남, 사람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고 결국 지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앞에 문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람 보고 또 일 보고 문제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솔직히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 아무리 파고파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 떠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 땅을 살리겠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서로 부딪히면 마찰 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참 행복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거기에 시험 들고 실망하고 거기에 빠져서 나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게 결국은 속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으로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속으로 구원 속으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회복하시고 리셋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생기고 힘들고 시험 들고 빨리 우리는 기준 속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간증할 것은 없지만 저는 항상 강단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맞고 제 삶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제게는 너무 평안하고 적용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강단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찾아가려고 이번 주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찾아가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을 다 펼쳐놓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없고 그냥 강단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맞춰가야지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답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언제까지나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의지하고 붙잡고 들어가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묵은 짐들은 다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가 되었고 은혜계는 답이 되었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세 가지 기준의 망대라는 제목을 딱 잡고 세 가지 기준을 붙잡고 케냐로 가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보름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성교사로 나가는데 세 가지 기준을 붙잡아라 보험에 유익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기준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정확하구나 그래도 일치되구나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게 하라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또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처음부터 은혜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제가 2007년도에 중국 심천에서 공동에 심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심천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북경에 그 당시에 신학교 있는데 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신앙이 어머니 따라 교회에 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하고 똑같죠. 교회에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좀 강하다 보니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교회에 가야 됩니다. 놀러 갈 수가 없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거의 한 몇 년 동안은 교회에 오면 딱 앉아서 잠을 자고 예배 마치면 딱 일어나고 같이 찬양하고 딱 설교할 때만 자더라고요. 설교 전에 찬양할 때도 같이 신학에 찬양해요. 그게 한 3, 4년 정도 그렇게 신기하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을 것도 적었더라고요. 나중에 포럼 하다 보면서 이 말씀 했지 않느냐 나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펼쳐보니까 다 적어놨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몇 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2007년도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 신학교에 목사님 세 분이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한 분은 친분이 있으신 그때 우리 목사님과 신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지 보고 글씨 참 잘 써네 하고 통과했습니다. 또 한 분은 머리 끄덕 하시면서 통과 또 한 분은 시험지를 보면서 신학교를 왜 왔느냐 그래서 엄마가 가라 해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두 명이 떨어졌는데 발표를 하는데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처를 받고 하룻밤 자고 다시 심천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기차를 타고 심천에서 북경까지 가는데 24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 타고 그렇게 차 타고 오는 내내 누워서 계속 울었습니다. 신학 어떤 유명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다니 교회에서는 잔치 벌이고 우리 이성봉 청년이 신학교 가는데 이렇게 파송식도 하고 했는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년 동안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신학교 다시 가야 되겠다 북경으로 가야 되겠다 주보에도 올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홍콩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복상 성교사님 캠프 인도차 홍콩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가기 전에 한국에 한번 가봐라 해서 김복상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복상 목사님 통해서 2007년도에 한국에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혜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그때 왔을 때 은혜교회가 이쪽으로 이사한지 한 달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랩런드 대회 참석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전체 처음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분위기도 보고 너무 은혜 말 받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기 전에 김원수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려면 제도를 해야지 하면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별로 생각이 없었고요. 제 어머니가 그걸 딱 붙잡고 이제 그 다음 해 2008년 3월 달에 여행 비자를 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은혜교회 왔는데 그때 교회 사무실 1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교육자들 많이 계셨고요. 저하고 어머니 딱 들어왔는데 교육자분들이 쳐다보면서 좀 이상한 눈빛으로 뭐지?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려고 왔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더라고요.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해서 RTS로 갔습니다. 그때가 3월 달입니다. RTS로 갔는데 서류를 들고 RTS를 들어갔는데 접수가 이미 마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3월 달에 이미 개학이 시작됐는데 접수 다 끝났는데 지금은 이미 늦어서 안 된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다시 교회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 김은수 목사님 전화를 받으시고 그래서 학교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소리를 질렀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전화 한 통 하고 바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도 이제 목사님 벅대찬 목사님 단위 목사님 주임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16년 은혜교에서 이제 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끌려가다 보니까 말씀이 재미없고 또 안 맞죠. 안 받고 그런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들을 수밖에 듣게 되고 허감이 꺾였는지 계속 듣게 되고 그래서 은혜 조금씩 받게 되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조금씩 이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되고 조금 집중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말씀이 저게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채질되고 말씀 그대로 저게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심천에 있을 때 많은 신비한 체험도 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신비한 목사가 와주고 이마에 딱 대고 밀고 넘어지고 같이 합숙하면서 옆에서는 뭐 쭙쭙쭙쭙쭙쭙 하면서 방언하고 그렇게 같이 며칠 동안 있으면서 보호 신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믿음이 자라지는 못했고 한국에 와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사상이 되고 지식이 되고 마음에 와닿게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럼으로써 조금조금씩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갈등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그게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한 번은 크게 조금 이렇게 인생에 대한 회의감 내가 지금 젊은 나이에 이런 청춘에 지금 교회에서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직장 잘 나가고 사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 친척들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교회에서 미쳐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전에 이제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안 가면 안 되나? 불신자니까요. 그만큼 불신자니까 안 믿으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아, 참 내가 지금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지?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일을 하려고 하거나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친척들 친구들 다 내가 한국에 와서 신학하는 거 알고 있고 앞으로 연구원 몇 년 동안 또 학부 졸업하고 연구원 가려면 아직까지도 신학 공부를 몇 년 동안 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힘든 이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나는 분명히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왜 이 인생의 힘든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앞으로 잘못되면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에게 원망 듣고 내 인생이 정말 망가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 잘못 아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이튿날에 새벽기도 나갔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좀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짐들을 지어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은짐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락방에 와서 또 은혜교에 와서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다 생각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고 잘하고 그거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일평생 최고의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로또 당첨 같은 일은 정말로 없다. 로또 당첨보다 더 정말로 중요한 행운이다. 오늘 말씀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에 와서 또 은혜교를 통해서 늘 듣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이 세 가지 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남기시고 성전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핵심이 이 세 가지 입니다. 누가 봄 24장 26절 27절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과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다니면서 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핵심 중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게 하려 하며 또 힘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47절 48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남아있는 이유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성도님들에게 위탁한 것이고 부탁한 것이고 명령하신 마지막 삶의 방향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전도생교 세계보금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흐름 속에서 계속 각인뿌리 체질 듣기 싫을 때까지 우리가 듣고 계속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방향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이 비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사도행자 1장 3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딱 하신 말씀 세 가지 내가 반드시 죽고 부활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령이 예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는 이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반드시 역사는 이것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방향 맞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잡고 4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참 다행이다 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요 성경이 성경의 아블로 같은 성경 박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해석을 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지혜의 말씀도 많이 찾아서 적용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인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붙들고 가는데요 모든 현장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흐름 속에 있는데 계속 듣는 말씀 같고 계속 반복하는 말씀 같지만 현장에 나가보시면 체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현장 많이 나가보셔야 되고 저기 이삼실 오천종족 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케냐 같은 나라에는 7,80%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과 종교심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음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없고 성령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할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핵심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 누리고 또 여정 걸어가고 이정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라빵 안에서 이 세 가지 기준 기반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넓히 높이 깊이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계속 확장해 주십니다 멀리 보게 하시고 우리 가야 될 이루어야 될 이정표도 보게 하시고 여정도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의 응답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무장시키시고 이렇게 완벽한 흐름과 또 축복은 진짜 진짜 다른 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운이고 감사하고 내 인생 참 흩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축복 세계보호마의 축복 유산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또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랩런트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랩런트의 삶의 기준을 말씀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사람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준이 맞아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준이 맞아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텐데 결국은 일대일 관계이고 하나님과 확실한 기준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코드 예수님의 코드는 138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 코드에 맞아야만이 그 기준에 맞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축복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내 쓸데없는 기준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누구 때문에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일대일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흉내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흉내를 내야 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썩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흉내 내고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와 사람과 사건의 상황에서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시면 됩니다 맞고 틀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억울해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공의로 공정하시고 공평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믿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거두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축복 못 받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받았습니다 보금에 유익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성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 붙잡은 것과 묵상해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케냐 가기 전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보금에 유익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금에 유익되겠습니까 내가 보금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보금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보금에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열정과 내 착함과 중심을 가지고 보금을 위해서 살겠다 그거는 보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금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금에 유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 통해서 내가 보금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금에 유익되게 하십니다 보금에 유익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전도생교에 도움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방향에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직자가 되고 거기에 성도가 되고 거기에 미래에 살리는 랩런트가 되고 그게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생교에 방향 맞추고 교회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내 안에 세 가지 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 세 가지 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민족을 삼십니까 내가 어떻게 후대를 키웁니까 내 안에 전도생교 세계보금화에 인생의 방향이 확정되고 결론 내리고 내 평생 전도생교 위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야겠다 말씀을 붙잡고 결론 내리고 그러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는 세계보금화 그게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계보금화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에서 성교화하는데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면 사도행정 1장 8절에 마가보금 마태보금 28장 마가보금 16장 누가보금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전하실 때 계속 하실 때 모든 민족에 가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른 모든 성도님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남기신 유언이고 마지막 부탁이고 위탁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 성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와닿아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에 보면 지금 다민족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민족 랩렛들이 더 많아진다고 소문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동남아 다민족들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출생율 점점 낮아지고 다민족들 점점 많아지고 다민족들 와서 땅 사고 집 사고 자기 시스템 만들고 앞으로 다민족 나라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땅 이 좋은 시설 이 좋은 환경 다민족들이 다 와서 차질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고 저는 대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부산이나 서울이나 가면 너무 복잡하고 대구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정돈되고 있을 것 다 있고 이 좋은 나라에 이 좋은 땅에 다민족들이 다 와 있다니까요 앞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선거 마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라 곧 망하게 될 거다 하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유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노예 포로가 되어서 성교하느냐 아니면 성교사를 파송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 전도 성교입니다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한국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지 이 나라가 축복받아서 성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는 것은 성교인데 노예가 되어서 성교하느냐 아니면 미리 성교사를 파송해서 성교를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태클 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한국 그렇게 민족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은 한국 혈통이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경산에 청한이시라고 족보를 제가 다 받고 책도 있습니다 족보에 제 할아버지 책이 있고 족보를 따지면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 가 있고 지금 삼세로 지금 중국에서 태어나가서 거기에 자라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교를 하지 않으면 중국에 눌리게 되고 일본에 눌리게 되고 다민족들이 와서 다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은 한국에 미리 지금이라도 다민족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겠다 뜰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 다민족 문화에 깔리느냐 다민족들을 복음으로 살리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 나라 정치 어떻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를 원하시지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통하느냐 전도선거에 통하느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건 없고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맞으니까요 세계보고만 하나님 나라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평안하게 캐나아 갈 수 있고 아프리카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서 살려야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전도선교에 방향을 맞추고 이제는 선교의 세계보고마에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 모든 은혜교회가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는 넓게 눈을 열고 다리 뻗어서 해외에도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미리 길을 열어놓고 제가 아프리카 가면 미리 가서 도로를 수척하고 또 길을 준비하고 후대들이 와가지고 이전 드립도 하고 선교 현장도 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들이 정말 2, 3, 7 나라 품고 보고 세계보고마를 비전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은혜교를 통해서 2, 3, 7 세계보고마에 역사를 주도한 교회가 되는 교회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럼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캐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보고마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게 딱 와닿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으로 이 안에서 살아야겠다 이거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가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기준만은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코드는 항상 맞춰 있어야 되겠다 세 가지 기준 가지고 거기서 망대로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란을 통해서 하나님 강란에서 말씀 주신 게 보금에 유익되고 교회에 득이 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이구나 다시 한번 붙잡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세계보금화의 축복을 이 계기로 시작해서 어제 주신 핵심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는 세계보금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함께 원내스 되어서 2, 3, 7 세계보금화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고 앞으로 미래 랩런터들이 되고 그래서 세계보금화의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혼 돌리는 교회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파송식, 세계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는 항상 세계보금화하고 성교하고 갔다 왔다 하고 2, 3, 7 나라 다니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도 퍼미노 성교사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케냐가 마침 브라질하고 한국의 중간에 있습니다 시차가 6시간, 6시간이에요 여기서 브라질하고 12시간 차이 케냐는 딱 중간에 6시간 앞으로 이제 목사님도 그러시고 한 번에 가면 피곤하시잖아요 30시간씩 그러면 케냐에 들렸다가 한 일주일 좀 쉬시다가 그럼 다시 브라질로 가시고 그럼 15시간, 15시간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길을 열어서 주셨잖아요 세계보금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 끝까지가 브라질인데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중간에 망대를 한 개 세웠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또 필리핀, 미얀마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나중에는 방학되고 시간 되면 전체 지구 한 바퀴를 순회해도 됩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비전을 붙잡고 중직자들 든든한 배경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생명 걸고 응답하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면 먼저 시행제하고 1차로 차를 가지고 인천에 가서 집 내리고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목사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왕처럼 파송하고 성교 나가는데 눈물 흘리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좀 글로벌하게 저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어제 만난 것처럼 다음에 또 이터널 또 볼 것처럼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보호마의 그릇을 가지고 세계보호마의 축구 누리는 여기에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코드가 맞고 여기에 오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원리스되는 이 일에 원리스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의 그 나의 기준 내 체면 내 위치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개혁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이 중대한 하나님의 세계보호마의 은혜교회 예정 속에 부른받고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은혜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원 돌리고 교회 중심으로 세계보호마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고 영원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 역사에 주옵사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